. 뭐야. 소독해? 상문 닫아. 나도 봐. 공짜로 집안에 소독도 하고. 부모님 얼굴도 뵙고 좋더라 건강들 하시고. 일관이 없으셔도. 니가 내 대신 얘 과외 선생님 좀 해주라 영어. 대학생인 척하라는 거야? 구라를 좀 치지 뭐. 넌 이 좋은 실력으로 왜 미디는 맨날 떨어지냐? 아, 죽을래. 저는 이게 위조나 분재라고 생각하지 않아요. 참으로 시기 적절하다. 부자들이 원래 참 잘 속아. 사모님이 뭐랄까. 풀타임으로 수업 어떻게 하시는지. Is it okay with you? 우리 다송이는 완전 예술가 지질인데. 침팬지를 그린 거죠? 자화상이에요. 역시. 그동안 미솔 선생님들 여러 명 바꿔가면서 해봤는데요. 제가 사람 하나가 퀵하고 떠올라왔는데. 아, 잠깐. 제시카 외동딸 일리노인 시카고. 과선배는 김진모, 그는 이사총. 주잔데 착하다니까. 진짜 네가 착한 거지. I'm deadly serious. 근데 지금 진짜로 이상한 게 뭔 거 같아. 근데 지금 진짜로 이상한 게 뭔 거 같아. 아무리 만족한 게 뭔 coment지. 아니, 이해가 있는 게 뭔지 모르니까. 당연히 야상자들에게 제대로 지진 아저씨. 다시 지진 않았을 너무 얇은 아저씨. 여성 아저씨. 아저씨. 일단은 여기다. 바이러스와 아이들에게 처음을 알려받아가게 된다.